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화롭게 하심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7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러 이루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하루를 우르러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해드리는 마지막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늘을 우르러 주시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했거든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고 소망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먼저 나를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했어요. 언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했어요.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때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이 지금 임하였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시간에 이걸 잘 이기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특수한 경우를 만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때가 됐다. 그러니까 나를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랬죠? 주는 그리스도 쉬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누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돼요.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의 영광을, 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스테반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고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 고난을 잊을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이다. 베드로를 영화롭게 만들었고 스테반을 영화롭게 만들었고 이렇게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뭐예요? 감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래서 꼭 필요한 순간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기를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때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할 그때에 나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한 때에 나의 가르쳐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용기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자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바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 힘든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하나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때때마다 하나님을 이미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미를 다수이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으로 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에서 수많은 것들을 주셨고 그것들을 다 다스리고 살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아들에게 주셨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삶의 길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면서 먹고 살라고 하시지는 않고 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일을 우리는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바로 그게 뭐라는 것이냐? 일하는 거예요.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심을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 주신 것들에게 풍요함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게 하시리라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풍성하게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만물을 만드시되 늘 풍성하게 하셨어요. 하늘을 주셨잖아요. 하늘을 주신 건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궁창에 새들이로 가득 채워지는 그 역사를 이루었어요. 바다를 갖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바다 속에 아무것도 없냐? 아니에요. 바다에 꽉 찼도록 물고기들이 꽉 차게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셨어요. 땅에도 어떻게 있어야? 모든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채소, 풀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늘 풍성하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늘을 풍성하게 하시고 바다를 풍성하게 하시고 땅을 풍성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도 주셨고 그 풍성함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이 풍성함이 있는데 관리가 없다고 하면 풍성함이 도리어 많은 해를 가져다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에 두어서 이 풍성함을 관리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충성스럽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가 돼요? 하나님을 영화로 깨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들이 풍요함을 더욱더 누리게 되므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에덴에 만들어주시고 그 에덴에 뭐 하겠어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일함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일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심을 인하여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해서 일을 하라고 했다고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함으로 풍성함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심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무엇밖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풍성하게 하셔서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아멘, 찬양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해요. 주신 것도 불평해요. 우리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에도 다 불평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라 저렇게 말하는 것도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잔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떠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은 풍성함을 내지 못한다라고 흥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마태봉 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에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어때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모든 것 풍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자 10편 37편 11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셔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땅에 풍요함과 풍요함을 주시고 화평으로 즐기도록 만들어주신다.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즐기게 만드신 이것이 뭐야?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도 영화로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서 있다는 것 그 일에 우리가 아멘하고 감사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영화요. 하나님께도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는 것은 뭐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자 2절 말씀 아까 읽었으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뭐를 줬어요? 많은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이것들 중에 놀라운 권세는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권세에 다스리는 권세. 만민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자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때 우리 형상을 따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정의 새와 육측의 옥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본성의 땅이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정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보여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스님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다스님의 권세는요. 너무나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뭘 하라는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동산을 어떻게 파괴시켜버렸어요. 어조롭게 만들었어요. 오늘 또 우리가 보니까 자연이 막 그냥 이렇게 이 기후에 재난이 오고 자연이 노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느님 것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막 자연을 혼란하게 만들어 우리가 여기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살라고 하신 것인가?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는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때요? 취미 좋았더라 그랬어요. 취미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셔놓고 이 자연의 운행과 모든 법칙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좋으셨어요. 좋으셔서 좋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자연이 어때요?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는 파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가꾸고 그리고 이 자연을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잘 가꾸었다면 그것이 이 자연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자연을 파괴했잖아요. 전부 다 파괴하고 오염을 시키고 그냥 자연의 몸살을 만들었으니까 자연이 견딜 수 없으니까 난리를 치고 요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름답고 귀하지만 그 권세를 잘 쓸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니 이 같은 우리의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네 번째 방법은 뭐냐? 예수의 그리도를 알리는 것이다. 오늘 3절의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의 그리도를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로 꾀하였다. 그랬어요. 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일이 뭐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의 그리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도를 하나님이신 예수의 그리도를 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해드리고 또 영광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의 그리도를 전파하는 일이다. 모든 세상이 알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 영화롭게 해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문 28장 18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바로 그것은 예수의 그리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땅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영화로워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뭔가 이걸 몰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또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또 생활해서 잘 살고 그들이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것들, 주님이 주신 권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뭐가 돼? 행복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